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전라남도 완도에서 필라에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인터넷 방송국에 들려서 오늘 방송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완도 사람이 아닙니다. 1982년 9월에 하나님께서 완도로 밀어붙이셔가지고 사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완도가 전라남도 아닙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뜬금없는 그런 바른 깨달암도 아닌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완도에 전라남도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가지고 완도에서 34년 동안 완도선교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국선마을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33년째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평강재단 완도전문요양원과 완도평강양론을 섬기고 사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4일날 IMF가 왔는데 저는 IMF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효우가 무너져서 IMF가 왔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고 구약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잘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검소한데 그런 우리나라의 IMF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효우가 무너져서 그래요. 효우가 무너져서. 부모 알기를 무섭게 알고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담배를 피다가도 뒤돌아 서고 술잔을 들다가도 빨리 술잔을 내리고 했는데 요즘은 버젓이 아버지 앞에서 또 할아버지 앞에서 아주 버젓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을 구타하고 죽게 만들고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효도하는 정말로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1997년 또 12월 4일 날 그런 IMF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깨달고 또 완도에다가 효도당기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가면 효신장로교회가 있는데 효신장로교회에서 학생들이 우리 효도당기사관학교에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문석허 목사님하고 교육받고 수료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완도에서 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82년 또 완도 가기 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전도사 때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계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하차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사실은 교회에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 그 이듬에 제가 그 완도에 금일도라는 섬이 있는데 금일도에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사실은 휴가차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제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완도에 와서 목회하면 어쩌겠냐고. 내가 지금 안양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완도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그런 뚱땅잔 소리 하고 있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완도 생각 안양에 와가지고 점심에도 완도 생각 저녁에도 완도 생각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교회가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저를 몰아붙이시는 곳이 어디까지 몰아붙이냐라고 하면 완도까지 몰아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도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완도든 혹은 또 이민자들은 이민지든 성교사들은 성교지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또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계시나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보냈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결국은 우리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완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가 됐든 농어촌이 됐든 사람이 많든 적든 어떤 지역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하는 것만큼 교회가 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완도지만은 제가 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타고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완도는 바로 본도입니다. 본도. 그래서 해남에서 연륙이 돼가지고요. 다리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밤에도 갈 수도 있고 아침에도 갈 수도 있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는 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완도 바로 이 본도입니다. 본도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안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에 비하면 조그마한 지역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일찍 먹고요. 전도주도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나절 딱 지나면 다 돌아버립니다. 너무나도 작고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개척해가지고 창고 하나 널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하나님 일어나고 싶은데 너무 작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조그만한데 그래서 후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작은 곳이고 좁은 곳이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저는 자동차 타고 완도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완도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에도 그때 교회가 있어요.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몇 분이 그날 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이제 섬으로 못 들어가니까 완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발을 둥둥 구르고 있을 때 저를 하나님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전사님들을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몰라서 묻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주의보 내려서 갈 수 없게 됐다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무슨 호텔 들어갈 만한 돈이 있으시겠어요. 여인숙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돈 없으면 터미널 대합실에서 거기서 새우잠을 의자에 앉아서 취하다가 이제 주의보가 해제가 되면 들어가곤 하는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좋지 않는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만 창고식으로 건물 지어가지고 앞에 3분의 2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뒤에 3분의 1은 사택으로 쓰고 있는데 가운데가 부엌이고 이쪽에는 서재고 이쪽에는 안방이고 그래서 우리 서재로 이분들을 모시고 왔고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하고 전사님도 오셨는데 빨리 저녁식사 준비 좀 하라고. 저녁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전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막 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나라 섬이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완도가 섬이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만 해도 전혀 제가 연구해 본 적도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섬이 3,201개나 된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꼭 대답해야 될 것 같으면 한 100 몇 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201개나 된대요. 와 필리핀이 6,800개 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필리핀은 그래도 우리 얼른 볼 때 섬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3,201개 섬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완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완도는 섬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완도만도 섬이요. 265개 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이 다 사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다 살겠냐고. 무인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섬은 76개 섬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목사님이 계속해서 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나는 묻고요. 그럼 교회는 몇 개나 됩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녁을 먹고 제가 영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자고 해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몇 분 모시고 나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16mm짜리 영사기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영화를 보시면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기 때문에 칼라 테레비는 도시에서 지금 생길등말등하고 있고 흑백 테레비에서도 부자죠. 부잔데 그때 시골에 흑백 테레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활동사진을 한 번도 못 보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분하고 전사님 세 분이 너무너무 잘 보시고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제 영화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래요? 아니 목사님만 재미 볼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야 이 영사기 가지고 우리 섬마을에 와서 영화 한 번 돌려주면 섬마을이 뒤집어져 볼 거래요.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무슨겠어요? 보금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전도자인데요. 그래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음 날 주의보가 해제되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완도 또 우리나라 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섬을 위해서 섬보금화를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사기를 들고 정한 날에 그 섬에 가서 이제 보금을 전하면서 이제 또 영화도 보여드리고 제 영화 필름은요. 다 중간에 크라이막스인데 다 잘라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참 영화를 보고 재밌게 이제 막 추민 넘어갈 정도로 막 재밌게 보잖아요. 그러다 크라이막스에서 필름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끊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빨리 영화 하라고 막 답답해서 죽겠다고. 아니 빨리 할 것 같은 무엇 때문에 그 비싼 필름을 잘라놨겠어요. 그때 앞에 딱 나가가지고. 요한보금 3장 1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슴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보금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들으러요. 아이고 내일 이래야 되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러면서 빨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화나 돌리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영사위기 가지고 그 섬위까지 갔겠어요. 그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 급한 양반이 이만한 담뱃대를 들고 다니면서 나와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어이 우리 다 교회 다니세. 교회 다니세. 벌써 뜻을 알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올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손 안 들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아멘하는데 아멘하세요. 그랬더니는 아멘이 뭔 소리라요. 나멘 준다는 얘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다 아멘하고요. 그래서 가짜로 아멘한 줄 알지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섬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족한 영사위 가지고 와서 영사 돌리게 하시고. 보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지금 다 교회에 나오겠다고 아멘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영화 끝돌이가 다 돌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다 돌아가실 때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 목사님도 기분이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 주일 날. 그래서 주일 날 이제 주일 오후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몇 명이나 나왔어요. 그랬더니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목사님 몇 명이나 나왔어요. 그랬더니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실망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복음을 심었으니까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제 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목사님한테 주일 날 오후에 봬도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는 목사님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 목요일 날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사랑방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기도 되고 바둑도 되고 하트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 그 터줏대감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요즘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그때 그 말이야 완두읍에서 그 목사가 영사기 가지고 우리 활동사진 돌려준 뒤로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그랬는가 봐. 아이고 형님 이수 귀신 들렸구만. 이수 귀신 들렸으면 교회 가야지 교회 한강은 안 된다고. 그래야 난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리 동네 부락사람이고 섬사람이고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있게 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교회를 다 다녀불면. 교회 다 된다고 했으면 나쁠 거 뭐가 있겠냐고. 우리가 교회 다 다녀불면은 목사님과 하나 되고 얼마나 좋겠냐고. 아 그럼 나도 잠도 좀 제대로 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분들이요. 다 객지에 자녀들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객지에 한번 가가지고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없고 다 예수 믿으라고 그 섬에 그 교회 있으니까 가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냥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겠냐고. 그러니까 떡도 좀 하고 돼지도 좀 잡아서 우리도 같이 잔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아 이거 우리가 전도축제 하면은 교회에서 다 떡도 해야 되고 선물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이분들은요. 그냥 교회를 오면서 그분들이 전도축제. 그럼 먹을 것 그냥 고기부터 시작해서 떡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그냥 목사님한테 그런 찾아와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진짜 이분들이 나올 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보니까 돼지를 잡아서 삶는 거 보고 떡을 하는 거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려는가 보다.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 객제 나간 사람 출타한 사람 빼놓고는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이제 교회에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말에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제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예 목사님이 우리 동네 이장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가 보금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 목사님은 동네 이장까지 되고 보금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섬 저 섬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 영사기 있다면서요. 영사기 가지고 그 섬에 가서 영화 돌려주고 그 보금화가 됐다는데 우리 섬에는 언제 올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무슨 대단한 주인인 것처럼 종을 부리는 것처럼 막 명령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사기 가지고 이 섬 저 섬 다니고 보금전화가 교회 없는데 교회 세우고 그렇게 오면서 여객선 타고 다니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가 안 들어가는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배도 돈 주고 빌려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때 보금선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금선 성교로 47명이 타는 배하고 또 응급환자들을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요트 8인승짜리 이를 준비를 다 빗으로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섬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농어촌이 한 4, 50년 전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그 노래. 그러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은 다 구로공단 생기고 저기 부산에 태아고무신 생기고 구미에 구미공단 생기고 그러면서요. 돈 벌겠다고 젊은 애들은 그냥 어느 정도만 성장하면 전부 다 이 섬 지역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섬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은 더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젊은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르신들에게 보금을 전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게 저 혼자 움직이니까 가야 될 곳은 많고 거기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육지로 이제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자식들 다 객지에 나가고 잘된 자식들은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가서 도해지에서 살고 미국 오니까 미국에도 안 그리고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참 연락도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을 두고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바로 얼마나 그립겠어요. 자식들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가슴에 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아파도요. 아프면 안 돼요. 왜? 우리 자식이 언젠가나 찾아올 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을 만나야지 만나야지. 내가 만약에 죽어서 없다고 했었을 때 우리 자식이 그때 찾아와서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몸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고 싶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요. 아파서 눕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혼자. 특히 섬 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섬 지역의 특성이요. 노인들끼리 살다가요. 건강할 때는 같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한 식구처럼 밥때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하다가요. 누가 하나 아파 부르면 그 근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병이 전념이 된다고 해서 저 노인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병들면은 이제 병이 진지 왔었겠지만은 견디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눕게 되면은요. 그건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이제 저 늙은이 죽으면은 저 병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죽는데 해가지고 누가 하나 아파 부르면 그 근처도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노인 혼자요. 제대로 음식도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오로지 생각나는 건 자식이 안 가버려요. 내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내 자식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요.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 떠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 섬만 다니면서 한 섬만 관리한다고 하면은 나라도 자식처럼 되어가지고 임종을 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라면은 아 이 어르신들은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모셔야 되겠구나. 한 군데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그래서 이제 완도에다가 양로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기서 살면서 그 참 어르신을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조금이라도 이루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로원을 만들겠다고 이제 참 여러 안면이 있는 목사님들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돕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1997년 또 12월 4일 날 한국에 IMF가 오니까 도시교회도 어려워지게 되고 다들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라면 목사님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다. 이 IMF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좌절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IMF가 딱 왔는데 저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빚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이자도 잘 주고 그랬는데 사채 빌린 사람들도 원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돈 많은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린 그런 IMF 때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 1998년이 되게 되고 1998년 봄에서 여름까지는요. 얼마나 참 이 시간이 긴지 그리고 얼마나 참 나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나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딱지가 다 붙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요. 참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꼭 지금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제 빠져나가고 지금 있는 상황에 사실은 제가 완도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디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10만 원씩 보조받은 적이 없고 저는 보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해 나가고 누가 어렵냐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 사람이 아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완도에 있고 배가 두 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함께 또 사역에 돕겠다고 온 목사님 사모님들이 김 목사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김 목사 자존심에 어디서 보존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사모님 완도 미역도 좋고 좋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팔아서 보내주면 목사님 사야 가는데 기름값이라도 될 수 있잖아.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동료들 손후배 안면이 있는 이런 교회에 연락을 해서 미역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참 조금이라도 기름값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워서 쓸 수 있었는데 IMF 화버리니까 그런 연락도 안 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98년도 9월 10월 이 두 달 동안에 어디서 연락이 오느냐 하면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플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또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덴버라고 얘기를 하고 LA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21군데에서 우리 집사람이 전을 받았는데 그게 한국 섬마을 성교회냐고. 그 섬마을 성교회에서 미역 거, 자른 미역 거 거 너무 좋은데 거기서 만드냐고. 아니 어디에서 사서 먹을 수 있냐고. 시중에서 사서 먹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는 미국에 미역을 보낸 적도 없고 교회 몇 군데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이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렇게 보내서 그런 적은 있지만 미국까지 우리가 보낸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좀 어떻게 보내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또 어떤 사모님은 전화를 해가지고 와 사모님 그거 미역 가지고 미국에 오면 정말로 잘 될 텐데 이런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전화도 적게 온 것도 아니고 한 20몇 군데 전화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뿅 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보.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래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20군데도 넘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 미역을 찾네. 우리 미역을 찾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미국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제가 미국을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보 미국은 햄버거하고 피자 먹고 사는데 미역 가지고 미국 갔다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국제거지가 되고 국제 빚쟁이가 돼야 불고 이게 지금도 이 빚 때문에 지금 이거 보통 지금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당신은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고 그때 마치 LA에 계시는 완도 출신 바로 천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완도에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미역을 찾는 전하가 왔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일러 바치는 것처럼 목사님 참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무시해 가지고 미역을 가지고 미국을 가자고 하는데 제발 좀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용주 목사님 오히려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고 이 사람아 LA만도 인구가 대전인구만 하다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식품 갖다가 음식을 잘해 먹는데 사모님 말이 맞는 얘기야 한국에서 안 되면 정말로 미국 가면 잘 될랑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미국 그냥 갑니까? 그냥 갑니까? 피자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내가 몇몇 사람들 내기들 보니까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와 IMF에 비자가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나 같은 사람 누가 비자 주냐고 그랬더니는 무슨 장고가 얼마 있어야 되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장고가 지금 어디 있냐고 빚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천용주 목사님이 그냥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 한 40여 팀들이 다 안 됐어요 나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쓸데없이 그냥 서울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거기서 그냥 투덜투덜 대고 확실히 여자가요 사모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믿음 없이 부정적이 하지 말고 안 될 때는 안 될 때라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앉아서 나한테 그러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만 잘 믿는다 이 목사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딱 마지막 차례예요 완도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늦었고 마지막 차례인데 보니까 통교 간 사람들도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딱 냈더니 막 두리번거리더라고 뭘 찾느냐라면 장고 증명을 찾는데 장고 증명 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고기를 살려살려 흔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통역관도 생각할 때 아이고 안 되려나 보고 또 마지막까지 안 되려나 보고 얼굴을 보구나 그랬는데 뒤에다가 내가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것 전부 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섬마을 성교회 회지가 있는데 그 회지가 하나는 성교로 배가 표지사진으로 나온 것이 있고 하나는 천사호 사진이 표지사진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첨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는 볼 곳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통역관을 통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건 내 배다 그러니까 뭐다는 배냐 그래서 내가 목회자고 섬마을 성교사다 우리나라는 섬이 많다 이 배 두 대를 가지고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렐루야? 네 갑자기 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원더풀 원더풀하면서 막요 너무 막 좋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통역관이요 딱 그러더라고 자기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막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좀 속도 상하고 그런가 봐 통역하면서 잘 되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아가씨가 그래 통역관이 좋은 것 줄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또 뭣도 모르고 좋은 것이 뭐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보고 또 막 하더니 나한테 막 얼굴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만은 아 참 저 속에서 무슨 도장을 하나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도장을 딱 우리 집사람과다고 소지 두 개 다 찍는데 보통 처음 줄 때는 단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복수 10년짜리를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라고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그냥 부둥끼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양반도 좋아하더라고요 통역관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와 부러워한 듯이 쳐다보고요 그런데 비자가 나면 뭐답니까 미국을 변기값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를 또 본고차 고물딱지 타고 이제 완도로 향해서 온다고 내려오는데 둘이 또 집사람이랑 투덜투덜 투덜투덜 부부싸움 한 거예요 비자 됐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여보 좋아하기는 무슨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 미국 가려면 편기표 값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가야 되니까 편기표 값이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에 오고 싶지만은 이민생활하면서 편기표 값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픔을 그때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그냥 막 부부싸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디서 전화가 삐삐가 왔어요 삐삐로 그때는 전화가 와서 삐삐가 돌아서 딱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좀 상당하게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는 전화번호 같아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내려가려고 딱 전화를 했더니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저한테 삐삐가 돌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구를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 김정두 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이형채 씨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저거 뭐 때문에 전화했느냐라면 김정두 씨하고 이형채 씨가 그동안에 대한항공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LA를 그냥 왕복 그냥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요 나는 차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 너무너무 좋아했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본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화 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1999년도 1월 12일날 미국에 올 수 있었는데 제가 1월 3일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강단에서 엎드려져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환상이 보는데 저 하늘에서 팔이 내려와요 이렇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는데 그냥 손만 내려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들려있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들려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뭐야 하고 쳐다봤더니 통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 간에 그냥 발딱 띄어가지고 그 손에 있는 통장을 뺏어가지고 탁 열어봤더니 1억 4천 5백만 원짜리 통장이더라고 사실 제가요 99년도 4월 30일날까지 강주은행에 1억 4천 5백만 원 4억이 넘는 빚에서 1억 4천 5백만 원을 갖다주지 않으면 저는 경제사범으로 걸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못하고 이제 감빵에 가서 1억 4천 5백만 원 제가 어떻게 있기를 합니까 그거 그때만 해도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요 설교라고 광고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새벽에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1억 4천 5백만 원 4월 말까지 주신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옛날 같은 말 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거의 전부 다 시무릉하고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교인들끼리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완전히 막 가버렸다고 막 가버렸다고 그런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참 이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미역 찾는 사람들의 전화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미역이면 한두 개 필요하고 많으면 한 박스나 필요한 건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미역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요 제가 미국으로 미역을 보내게 될 때 우리 집사람은 한 1,000개 그때는 10불이었어요 10불짜리 1,000개만 가지고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불짜리 1,000개 팔아가지고 경비나 나오겠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뭐하러 갑니까 지금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헌금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역 가져가서 미역 팔아가지고 어느 일도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보 몇 개 가져가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래도 한 콘테이너는 가져가야지 우리 집사람이 뒤집어져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 안 하면 미국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말로 한 콘테이너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가 서울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발행한 교회 주소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앞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행사라고 예를 들어 있어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그 주소 따가지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무조건 붙여버렸어요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1월 12일 날 LA에 와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택시를 집어 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인타운으로 데려다 줘서 한인타운에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LA에 가면 한미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운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운용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 이운용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분이 사랑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했냐고 아침 식사 안 했다고 그랬더니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사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왔냐 뭐 됐냐 어디서 목회하냐 그래서 얘기 다 하고 제 아내가 축구하는 거 이영무 축구선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와 이영무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영무랑 인만일 축구단이 미국에 왔었을 때 자기 교회에서 선수들이 다 잠을 자고 멕시코도 갈 때 같이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 얘기를 듣더만 목사님은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웨스턴인이라고 하는 나성영락교의 장로님 최철 장로님이 운영하는 바로 그 호텔에 가게 됐는데요 가가지고 하면 호텔에 가서 뭐답니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미역이 지금 분명히 올 곳이기 때문에 미역을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행사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행사가 어디였을까 아이고 아까 그 이영무 목사님 계실 때 물어볼 텐데 이영무 목사님 가셔버렸고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 한번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국타운이니까 어딘가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면 가르쳐주겠지 하고 그냥 웨스턴에서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면 고개를 넘어서 밑에 딱 보니까 저쪽이 할렐루야 여행사라고 간판이 붙어있더라고 이야 저긴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걸로 들어갔다가 어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보니까 나중에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 사장 장로님 부인이신데 뭐 목사님이세요 그랬다 보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사장님도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미역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미역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여행용 가방에다가 미역 가지고 온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로님 앉으십시오 여행용 가방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장로님한테 용서를 빌겠습니다 무슨 용서를 다 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미역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주소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만든 교회 주소록 보니까 그 할렐루야 행사가 있어서 그 주소로 지금 보냈는데 아마 가는 곳이 보니까 롱비치라고 그랬더니 바로 거기 이제 와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보냈는데 한 컨테이너 보냈다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을 알고 보냈습니까 모르고 보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는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내 은사야 은사야 아들이야 정석홍 목사님 아들 정도용 그분이 장로였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 아버지가 내 은사라고 했더니 마음이 조금 더 안쓰럽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반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한테 도대체 미국을 어떻게 알고 지금 미국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한 컨테이너 미국을 어떻게 팔라고 그렇게 보냈냐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요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뒤통수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는 그냥 내가 여기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으려나 못 돌아가려나 모르겠다 집사람이랑 그렇게 하면서 숙소로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 생각나면서 애들이 불쌍해 아빠 엄마가 이렇게 무능한 아빠 엄마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잘 있는 거나 전화는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끝났더니 우리 큰애가 아빠 잘 되고 있지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언제 가긴 언제 가지 못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잘 있어야 된다 또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딱 내려놓았는데 어떤 남자가 화장실을 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알만한 사람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탁 뒤에 덩어리를 쳤어요 그게 딱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쳤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분한테 얘기했냐 하면 저 알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하면서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냥 화장실 그대로 서 있다가 아 알만한데 하고 이분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쯤 돼가지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데 아 그분 성의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누구 성의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 딱 오니까는 혹시 누구 그러니까는 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고개를 어 하는데요 이분이 이름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을 딱 댔더니 날 딱 붙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 김정도 목사? 아 목사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려움을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엉엉 그때로부터 10년 전으로 올라가서 1989년 나랑 같이 영사길고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섬에 다니면서 다섯 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배사고로 인해가 그 가운데 한 번을 그분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분은 아이고 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그냥 가야 되겠소 그러면서 몇 개월 하고는 서울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목사님 배 기름값 만진이라고 미역판이라고 쓰고 많이 하는데 내가 팔아줄 테니까 주소를 주면서 500만 원 왔지만 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빚을 여기저기 또 빚을 내가지고 500만 원 또 미역 사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전화니까 전화도 안 돼 행반불명이다 부르셨어요 그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10년 후 1999년 또 1월 달에 거기서 만나서 그래서 나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잘못 없어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었어 그런데 목사님 내가 원망 한 번 정말 그랬어요 원망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돈 같은 것이 없어서 문제고 그러지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목사님을 껴안고 아 목사님 예수님 만난 것보다도 더 반갑다 그러면서 막 같이 막 거기서 흐느껴 막 울고 그러면서 저를 미주보건방송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미주보건방송 다 가가지고는 임종희 사장님이 계시는데 임종희 사장님한테 그물이 하나 왔다고 나한테 막 임종희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두 목사님 참 이 간증 우리가 꼭 드려야지 간증 안 시키고 그냥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 보건방송에서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나운사를 불러가지고 새롭게 와서 방송하라고 녹음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딱 하는데 한 20분 이렇게 하는데 막 울고 울고 막 콧물이 나오고 그냥 아나운사도 울고 우리 집사람 울고 나도 울고 막 간증을 하면서 막 간증을 하다가 아나운사가 스톱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 간증 1회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2회분으로 다시 시작하죠 2회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회분 간증이요 영거퍼 그냥 막 LA를 중심으로 해서 울류포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미국 와가지고 한 번도 미주 보건방송을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특히 그냥 나성영락교회 박이민 목사님 동양성교회 임동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방송을 들어가지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오라월에서 갔더니 나 부둥켜고 울고 그러면서 미역이 어디 있나 미역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교회 간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주면서 목사님 올 때 목사님 오면 안 된다 꼭 미역 가지고 와야 된다 미역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막 큰 교회에서 막 미역을 팔아주고 여기저기에서 막 하는데 우리 숙소가 웨스턴인인데 한때는요 웨스턴에 줄을 섰어요 줄을 서 나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갈비를 재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오고 그냥 뭐 과일을 사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 봉투에다가 막 우리 무슨 어려울 때 보면은 그냥 뭐 무슨 도끼하고 그러면 성금 가져가 내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0불을 갖다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을 가지고 오고 500불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하느냐 뭐냐 하면 나는 미후에 산 지가 오래돼서 미역은 안 먹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어려운 이 일에 통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미역이 얼마나 그냥 빨리 그냥 나가버렸는지 몰라요 제철장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미역 몇 박스 남았어요 한 2, 30박스 남았을 텐데 아이고 목사님 진작 지금 완도로 해가지고 한 콘테이너 더 오게 해야지 지금 막 나가는데 그래야 목사님 사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막 연락을 해가지고 한 콘테이너 더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한 콘테이너 어려울 텐데 두 콘테이너가 돼가지고 100일 동안 그래서 4월 22일 날 내가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한국 나가서 한국 돈으로 광주은행에서 그냥 광주은행에다 돈 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1억 4천 5백만 원 할렐루야 그렇게 주셨어요 다음 간증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